예 안녕하세요. 금태산장소입니다. 오늘이 2월 3일입니다. 내일이 2주입니다. 아... 여기서 수행을 성공한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해바람입니다. 고지가 한 750원까지 되는데 한 790원까지 이렇게 쥐고 무게가 지금 한 30개월 가까이 됩니다. 아... 산이 너무 높아서... 하... 오늘도 제일 많이 흔들기까지 깎아가지고 개소도가 한... 40도로 안돼도 한 45도 정도면 되겠습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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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대 이... 이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든다. 아.... 뭐 Theatre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아... 맛은 좀 짜고 있네 아... 후... 예... 수행이 된 걸쎄에 남맞춰 가서 또 영상에 떠올릴 걸 보러 가십니다 이동상도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.